마지막에 기똥차게 마지막 게임에 테란이 뜨네 개소름 돋네 여러분들 아이고 KW 프라이클린께서 돌아오셨는데 감사하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또 기적처럼 테란이 뜨는 바람에 요거 한번 가보실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탱크멀전 진출할 때 셔틀 대장에서 싸먹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라시길래 한번 가보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보통 아비터나 캐리어나 최종 테크를 좀 빨리 올리는 보통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셔틀로 잡아먹는 플레이 자주 안하는긴 한데 옛날에는 2000년도 중반때만 하더라도 그죠? 제가 현역으로 많이 게임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셔틀 셔틀 질럿으로 테란전 나오는 한방 멀티 싸먹고 이기는 경기 되게 많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업테란이 활성화가 되면서 테란을 죽이기가 힘들게 됐고 테란을 죽이려고 셔틀에다가 셔틀에다가 자원을 뽑고 질럿을 뽑아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죠? 업그레이드 테란에게 쭉쭉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셔틀 질럿으로 뚫기 플레이는 많이 사용이 됐고 그죠? 좀 테크를 많이 올려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게 됐죠 오랜만에 탱크 벌처 한번 셔틀 활용해서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거지 테란이 탱크 벌처를 끌고 바깥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가 또 테란이 아무런 나올 생각 없으면 또 못먹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먹어야돼 어쩔수 없이 어 그거는 좀 참고로 해야됩니다 그니까 암바닥만 먹고 2일업 테란하면서 그냥 7팩토리 2일업 7팩토리 그냥 테란 이렇게 뽑겨버리면 그죠? 안나올텐데 그럼 반대로 그냥 농간당하는 겁니다 상대 테란한테 음 뭐 좋은 타이밍 잡아가지고 끝낼 수 밖에 없지만 그죠? 네 14질러 생산해주고 뭐라고요? 음란 마귀가 시었나 4질러 이상하게 일키네요 예? 돌겠네 어 14질러 예? 이게 야하게 들린다고요? 나 살다살다가 또 참 기동차네요 예 리스펙트합니다 예 예 그럼 남자는 다 비슷해 사실은 뭐 그죠? 30초보다 아무씩 야한생각 안다 그러던데 통계적으로 비슷비슷하지 부끄러운거 아닙니다 그죠? 예 부끄러운거 아니에요 본능적인거야 본능적인거야 제게라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랑이 된다는게 전날 바람순간부터 찰나의 전율이 쉬못된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호 와호호호호 제가 보통 스타일러를 하지않고 보통 노래를 한 번씩 부르는데 노래 부르면 시청자분들 다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스타강의를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게릴라성으로 부르게 되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홀리 딸 홀리 딸 쌓구요 되는거죠 그죠? 정말 지려버려주네요 전략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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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왜 일어나요? 오늘 스타 처음 하나요 혹시? 예? 예? 참 아유 어? 안때리네 뭐냐? 왜 안때립니까? 형씨? 뭐하는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앤드리 쇼크타임 퇴윽 펑커를 만들었는데 펑커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우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욤 기으호 호욤 어,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드라운드로 애들 애들 어후 이거 도망갈까요 그러면? 알겠어 이걸로 망할게요 죄송합니다 로봇 솔로 해주고 다시 한번 앤들 보세요 빨리 좀 호응 좀 합시다 호응 좀 하세요 호응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예 매우 고마워요 또 호응을 해줘야 예 사람이란게 그죠? 재미지거든요 인생이라는게 맞잖아 아무 호응을 줘면 재미없어 어 싸버려줌이래 참아 테란도 탱크 벌쳐진줄 할때 셔틀드 탱크를 싸먹는거 보여주려야되는데 지금 아이 쌈바를 보여줬네 골 때리네 여러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예? 이거 사왕이 사왕이다보니까 쌈바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 골 때리네요 그죠? 어 이거 어쩔수 없이 약간 변경이 되어야겠는데 사왕이 자체 변경이 좀 되야될것같은 모습인데 오 사쿠앤들롬 여호요 자체변경이 좀 필요할거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파 어어어어어어어어 시즈브덩트탱크 반칙 아니인가요 이 타이밍은 조금 너무 빠르게 시즈브덩트탱크가 된거같습니다 형씨 부탁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좀 아닌거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알러브 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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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곳 있어요. 와 이 양반 치밀한 양반이네. 어? 아니 탱크를 싸잡으러 갔다만은 도망갔네. 엠베까지 짓고 있네요. 다크 아닌데요. 예. 다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형제. 형대호. 형. 상대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따가 충분히 할만큼도 보여드릴거죠. 쇼타임하고. 살짝 예능식으로 간 다음에 이따가 한 번 또. 그쵸? 가면 됩니다. 유두리 있게 리블 한번 살짝 쇼타임하고 가고 어. 드라군. 생산하지 말고요. 아직 원택트랙겠죠? 당연히. 일단 트리플 라. 털덜라. 꽂아줍니다. 호요. 폴로. 폴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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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보. 털리발루단. 그냥Jam outras ثg hot번. 예우. 와우. 아우. 치고 좀. 너무 대범하게 하는데요. 이상. 치고 약간. 교본 좀 나불라 그럽니다. 탈 Alf. 그러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좀 줄게는 빨루션들 빨루션 합시다 니마 빨루션 예? 어, 그러지 마라 없어요 게이트 좀 더 빠르게 돌려줄까요? 1, 2, 2 드리케라 톱스 빨루션들 빨루단 요 제케라 맨들 띡띡띡띡띡 오! 띡띡띡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띡띡띡띡 오, 테크노 뮤직 띡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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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버를 좀 생산해주고요 까ары 뭐하냐 인들하고 어, 키트지 띡띡띡띡띡띡띡띡 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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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타이밍럻이네 홀릿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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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어 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지기랍 오우 블라라라라라라 하우드 엔들러 엔들러 오우 사쿠 엔들러 뇨오호요 4됐습니다 4됐어요 4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대로 4됐습니다 4됐어요 4댑니다 5 6 7 8 엔들 9 9 9 8 랍 5 5 7 8 9 10 해주고 5 6 7 8 쌌습니다 4쌌어요 4됐습니다 4됐어요 이를 우지한단 팔로우 4됐습니다 4됐습니다 4됐어요 4탱각입니다 4탱각이에요 홀리 딸 오우 7 8 9 10 해주고 오우 니마 기르지 말아줘요 부탁드리게 얼르미라이호야 팔로우 아키몬씨 누려주고요 벌칙 이쪽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호이알라 뽕 땡큐 알러뷰 베이비 팔로우단 셔틀 원 따오진 해줍니다 파일론 입구쪽 살볼림 하가지고요 호이알팔론 봉다이 동파이봉 살라이돈 봉다이 베이케 드롭빙도이 사인동다이동다오 셔틀 조금만 더 누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쌓일 수 있다 이기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구요 호요 4됐어요 셔틀은 계속 좀 늘려주시고요 드라곤사파 라깔라깔라 해줄거에요 파일론 원 모어 타임 엔들러 투 모어 타임 이즈 나 놈 엔들러 미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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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라구 5 6 7 8 엔들 9 9 10 빨루단 태키언들하고는 인정 빨루선 인정 빨루산들 빨루산들 어 게라 지는 엔들 마라 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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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 요 요 정말 싸주는핸들 못 씁니다 5 6 7 8이고 10 해주는핸들 못 씁이고 드로오나요 드로오나요 홀리딸 홀리딸 5 6 7 8 셔틀 바루선 리버 바루선 아나나나나 내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조금만 아다가 개펀 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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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후에 언더럽 냐옹 호야 호야오 예? 예? 글쩍 글쩍 가오 뚱? 최리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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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very هي Make fen 냐 이런 해야맑 biking 사람이 え JJonak